네, 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백어입니다. 와우렛 이상로 파트너와 시장 전략 세워가시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국의 경제 불안과 미국의 매파적 행보에 국내 증시는 하락폭을 점점 더해갑니다. 코스피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하락세가 점점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이 좀 언제까지 지속될까 걱정이 좀 되고요. 좀 증시 상승으로 바꿀 만한 모멘텀을 있을까요? 네, 우리 고미정 앵커도 8월 달 휴가 갔다 오셨죠? 네, 휴가 다녀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도 지금 휴가 기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8월은 테마의 계절이다, 그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호재에 대한 모멘텀을 찾기가 대단히 힘든 것이 정책적인 결정이 안 나오는 시기가 또 이 시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대한 부분 자체의 규제를 하겠다. 기술에 대한 부분은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 지금 당장 한다는 게 아니고 45일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의견 수렴을 하고 난 다음에 시행하겠다는 것. 그러면 지금은 이제 말만 나왔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자체는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뭐랄까 액션은 현재로서는 나오기가 좀 힘든 상황이고 결국에는 말뿐인 상황 자체에서 이 말을 다시 한 번 더 회복될 수 있는 말이 나오기에는 현재의 구간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악재 자체가 현재 시장에서는 반영되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반적인 하락세가 나타나는 부분 자체는 미중 갈등이 좀 더 확산되는 양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국내 증시에 대한 하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 현재 시장은 항상 2600포인트를 중심으로 이격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다시 한 번 더 주가를 붙여내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오히려 또 상방으로 이격도가 커지면 다시 한 번 차익 매물이 나오는 시장이었다는 거죠. 그 말인 즉슨 2600선을 중심으로 지금은 또다시 한 번 더 이격도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다음 주에는 좀 더 건전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한 일정 모멘텀은 없지만 2600선으로 너무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다시 상승을 할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저의 휴가는 즐거웠는데 시장의 휴가는 좀 우울한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얼른 시장에 힘을 내주기 바라면서 첫 번째 체크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세장 속에서 초전도체는 오늘도 또 갑니다. 이거 한 달 전에 살 걸 아니더라도 지난주에라도 살 걸 이런 생각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안 계실 때 저희가 이걸 보고 미국에서 얘기했던 것이 게임 오버다.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얘기는 뭡니까? 테마는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초전도체 테마 자체가 게임 오버라고 얘기가 나오더라도 수급은 그게 아니거든요. 수급은 연속적인 상승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라는 것이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꺼지지 않는 부분들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논문 아카이브에 공개되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이는 모습인데 우리가 사실 여기에 따른 진위 여부 자체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가가 오르게 되면 이것이 정말이냐 현재 주가는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이 상황에서는 이번 주까지는 저는 이런 초전도체 관련된 이슈는 좀 더 이어질 거라고 보는 입장인 거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것은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너무 테마주보다는 약간은 이런 재무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함께 병행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락을 했을 때 그 하락파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더 제한적일 수 있는 기업들을 공략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 이제 비츠로테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츠로테크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급등 양산을 붙이는 모습이고 이 비츠로테크가 월봉상에서에 대한 돌파가 나올 수 있는 시점까지 임박을 했습니다. 이유인즉슨 자회사가 초전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 자체에서 지금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으면서 같은 관계사로 볼 수 있는 비츠로셀까지도 강한 움직임들을 현재 보이고 있는 모습들인데 현재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에도 꾸준한 매출이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는 이런 비츠로테크에 대한 상승세 자체는 초전도체 테마가 끝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건전한 조정 이후에 시세에 대한 상방으로 이어갈 여지는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원익PN이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PN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초전도체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에 나올 때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한 강세를 보이는 그런 기업 중 한 군데였는데 단기간에 상당부 상승폭을 좀 붙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원익PN이 같은 경우에 충방전 장비에 대한 부분도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3분기에 대한 수익성 개선세에 대한 부분도 이어갈 여지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대한 초전도체 테마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모멘텀도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들어가기에는 가격 부담이 좀 큰 것 같긴 해요.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죠, 사실. 우리 제가 얘기했잖아요. 8월은 테마의 계절이기 때문에 테마가 이번 주가 가장 클라이막스를 치고 다음 주 조금씩 꺾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보시면 좋은데 이게 투자를 안 할 수 있는 분들은 안 하시고 계시겠지만 이게 본인 스스로도 중독적인 부분 자체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못 끊는 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거 꼭 맹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저희가 2차 전지에서 수급의 힘을 한번 맛을 보다 보니까 쉽게 정말 중독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좀 확대되는 모습이 나와요. 특히 쉽게 오르지 않는 종목이었죠. 2구 산업도 구리에 관련주도 오르고 있는데 살펴볼 종목들 더 있을까요? 2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구리에 관련된 모멘텀으로 인해서 지금 상승을 해왔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신고가의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오르고 있는 양상들인데 우리가 구리라는 것은 현재 LK99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필수적인 금속이 구리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이슈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참고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구리를 소비하는 나라가 또 중국입니다. 중국 관련된 모멘텀이 같이 붙어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대창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창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오르기 전까지는 조금 소외되어 있는 기업 그리고 우리가 시가총액이 천억이 안 되는 기업군에 속해 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 번 급등 양상을 나타내면서 오르는 모습들인데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은 소외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평소 때는 크게 거래량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기존 거래처에 대한 부분에서 공급만을 이루어내고 있다가 최근에는 이런 모멘텀 자체가 부각이 되면서 지금 주가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관계사로 서원이라는 기업도 있는데 이 서원도 마찬가지에 대한 모멘텀으로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LS그룹도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다 이런 구리에 대한 모멘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런 구리에 대한 모멘텀이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되 이거를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 가져가겠다는 것은 조금 힘들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구리하면 음극박도 모멘텀이 있잖아요. 음극박 모멘텀, 더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알루미늄 박이 있고 그래서 그걸 양극박이라고 합니다. 집전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한 가지가 음극박이 구리, 동박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사실 동박과 알루미늄 박이 가장 큰 결정적인 차이는 알루미늄 박은 기술적 장벽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동박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장벽이 낮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직까지 큰 베네핏이 안 돌아가고 있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 오히려 우리가 동박 관련된 부분으로 투자를 한다. 구리박 관련된 부분을 투자를 한다면 차라리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지라든지 또는 SKC 같은 대기업과 관련될 수 있는 부분에서 동박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차라리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AI 관련제도 오른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AI 관련된 기업들이 현재 중국의 기술 규제에 관련된 부분 자체가 나타나면서 일부 조정세가 나타나는 부분이었는데 최근 들에서 안 올랐던 AI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 그리고 협력업체로서에 대한 재평가가 현재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제 네이버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최근에 하이퍼클로바에 대한 부분 자체를 공개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바닷권력부터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고 오늘에 대한 반등은 결국 이 추세를 이끌어 가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오늘 얘기가 나왔던 것이 텔레칩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칩스가 지금 현재 구간 자체에서 신고가에 대한 흐름을 나타내고 난 다음에 단기적으로 하락폭이 꽤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20선 밑으로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AI 이야기가 다시 한 번은 나오면서 주가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팸리스 반도체에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이런 설계를 담당할 수 있는 기업이 현재에 적습니다. 사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텔레칩스에 대한 이슈 몰위 자체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얘기도 협력 관계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부각되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이런 AI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는 앞으로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갈 수 있으니까 하반기까지도 한 번 같이 지켜볼 수 있는 종목군들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들고 오신 관련주는요. 조금 독특합니다. 낙폭과대 배당주라고 하는데 사실 근데 배당 나오려면 좀 멀었잖아요. 3분기 배당이라 하더라도 9월 말일인데 좀 너무 일찍 들고 오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분들은 배당주 하면 이제 11월 달부터 준비를 하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개미는 어떻습니까? 44철 미리 조금 조금 조금씩 준비를 하고 우리가 배짱이는 갑자기 띵가띵아 놀다가 겨울 되면 막 부랴부랴 하는데 겨울에는 일자리가 없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배당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배당 수익률을 봐야 되는데 배당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결국 낙폭과대였을 때 그 자리를 잡아줄 수 있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역발상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결국 1년이라는 기간을 봤을 때 현재가 배당주들이 가장 저렴한 가격대라면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야지만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죠. 만약 설령 A라는 기업이 배당 수익률이 약 10% 가까이가 된다라고 봤을 때 주가가 빠진다면 현재 구간에서 최소 10%를 배당으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오히려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몇 가지 기업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우선 현재 구간에서 작년까지 배당을 많이 했지만 낙폭과대였던 기업들을 한번 같이 보신다면 우선 이제 관로를 쳐서 제가 금액을 적어놨는데 이것은 작년에 이만큼을 배당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금액으로. 그러면 현재 GS건설 같은 경우에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300원을 배당을 했었고 재작년에도 1,200원대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보면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배당 수익률이 약 8에서 9% 가까이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봐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 작년에 960원에 대한 배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축과 많이 빠져 있죠. 그리고 삼성카드 같은 경우에도 3만 원, 3만 8천 원대 지금 현재 가격대인데 지금 삼성카드 같은 경우에 작년에 2,500원에 대한 배당을 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 관로가 두 개 쳐져 있는 기업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관로가 두 개 쳐져 있는 기업은 반기 배당도 함께 했던 기업들 리드코프도 300원 반기에 그리고 결산에는 500원 크레버스는 반기에 1,000원 그리고 결산에 800원 최근에 유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S 같은 정류주들이 현재 주가가 신저가를 치고 다시 한 번 바닥을 다지는 구간인데 이 GS도 보면 2,500원에 대한 배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우리 한 번 볼 수 있고 우리 배당 관련된 기업들을 보면 정류사들이 대단히 많고 그리고 은행주들, 리츠사들이 전통적인 배당주라고 얘기하는데 이 배당주를 고를 때 단 한 꼭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대주주 비중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대주주에 대한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똑같은 배당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겠죠. 왜냐하면 이 배당을 해야지만 대주주도 그만큼 받아갈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투자하시자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회사 실적에 따라서 배당 수익률은 또 매년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기업들은 안정적으로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이 정도 했던 최소 금액을 제가 적어놓은 겁니다. 그 정도는 제가 고민하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오늘 배짱이처럼 입어가지고 개미가 아니라 배짱이처럼 생각을 했네요. 개미처럼 차곡차곡 모아가시는 전략도 요요하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낙폭가대 배당주에서 가장 매력적인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이 중에서 한 가지 기업을 뽑는다면 저는 삼성카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경기가 안 좋으면 카드 소비가 줄거든요. 그런데 또 카드사들은 또 이면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카드론 그리고 할부 금융이 또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최근에는 이제 무이자 할부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유이자 할부, 말 그대로 할부를 이용할수록 거기에 따른 이자 금액도 이자 수익으로 잡힐 수 있는 그런 구간이 형성되고 있고 카드사들이 현재 양극화가 대단히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빅3라고 하는 신한, KB, 지금 보면 삼성카드까지 이런 회사들은 이제 지금 현재 재무 권장성도 상당히 좋게 나타나지만 다른 여태의 카드사들은 최근 들어서 실적이 상당히 낮게 잡히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삼성카드 정도는 이제 업계에서도 상위권 충분히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다고 보고 1차적인 목표가는 3만 2천 원, 손절가는 2만 5천 8백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카드 오늘의 원픽이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